삼성전자가 오늘 28일 갤럭시 북5 프로 360을 국내에 출시합니다. 갤럭시 북5 프로 360은 인텔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2를 탑재해 뛰어난 AI 성능과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제품의 AI 기능을 활용해 창작, 커뮤니케이션, 자료 검색 등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40.6cm 단일 사이즈이며 프로세서와 메모리 등 세부 사양에 따라 242만 6천원과 257만 6천원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포드와 총 109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 상용차 배터리 셀과 모듈,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은 총 2건으로 2027년부터 6년간 75, 2026년부터 5년간 34기가와트시를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전기 상용차는 전기차와 비교해 차량 한 대당 배터리 탑재량이 많고 평균 운행거리도 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포드와의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스타벅스 코리아와 업무 제휴 협약을 맺고 스타벅스 앱 내에서 계좌 간편결제, 특화 금융 상품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손정연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어제 공식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계좌 간편결제 도입, 제휴 통장 출시, KB국민인증서 도입, 고객 리워드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협업 모델을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내년 1분기부터 스타벅스 앱에 오픈뱅킹 기반 계좌 결제 수단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KB금융그룹이 KB경영연구소장 직속 소상공인 연구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소상공인 연구센터는 소상공인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소상공인과 관련된 대안상품과 정책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KB금융은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대상 상생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KB금융은 지난 8월 국가적 중대사인 저출생 자영업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돌봄 및 상생 중심으로 사회공헌 전략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